아 여러분 빅뉴스 빅뉴스 얘 나 어제 충격 먹었어 제가 샤워를 하는데 눈썹 피어싱이 빠졌어요 여기 흉터 생긴 거 보이지? 여기 움푹 패인 거 여기 나 이거 샤워하다가 갑자기 눈썹 피어싱이 톡 떨어지는 거야 조금 이 순간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지 뭐지? 이거 눈썹 피어싱일 텐데 하고 만져봤는데 살이 살이 똑 떨어졌어 뜯어진 건 아니고 그냥 샤워하는데 그냥 피어싱이 떨어졌어 아무 느낌도 없이 아프진 않았어요 눈썹 피어싱이 빠졌어 다시 끼라고요? 잃어버리고 뭐가 아니라 이게 펑크가 뚫렸다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가 귀가 이렇게 귀걸이 있었던 게 반으로 딱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금 그런 느낌이야 이거 내가 호 해줄게 호 해줄 여러분 생각은 흉 남았어요 흉 남았어 근데 이건 메이크업으로 이제 가려야지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there is no way there is no way